효정아, 효진아, 이번 성탄절엔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? 너무 설레이고 두근거리네 엄마, 저도요 아, 효진이가 주님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대요 주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짠, 주님을 위한 특별한 케이크입니다 어머나, 예쁘구나 자, 이렇게 별 하나까지 장식하면 와, 참 예쁜 별이네 주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그 별처럼 말이야 주님의 탄생을 알려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감사하구나 언니, 언니는 이번에 어떤 선물을 준비했어? 그러게, 엄마도 궁금하네 사랑하는 목자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요 2010년 그 특별한 성탄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, 사랑하고, 사랑하는 나의 목자님께 세이루살렘 내가 꼭 가야만 하는 이유 지울 수 없는 목자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감사해요, 사랑해요 그리운 주님, 오늘도 생각해요 그리운 주님, 오늘도 생각해요 하늘을 보며 그날을 생각해요 나의 이름 부르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달려가요 세이루살렘 내가 꼭 가야만 하는 이유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의 보좌 거기 있기에 세이루살렘 내가 꼭 가야만 하는 이유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세한 품에 안기기 원해 세이루살렘 내가 꼭 가야만 하는 이유 거룩하신 성령님 내 연약함을 도우시기에 세이루살렘 내가 꼭 가야만 하는 이유 사랑하는 나의 목자 나를 포기 안 하시기에 그리운 주님 그런 주님 꼭 들어가겠어요 세이루살렘 꼭 들어가겠어요 세이루살렘 꼭 들어가겠어요 우리 꿈을 따라서 새해는 새해 우리 꿈 들어가서 진정은 진해 우리 꿈 들어가서 거룩한 속에서 영광의 그 속에서 영원히 주의 견만 찬양 아리라 영원히 주의 영원 찬양 아리라 영원히 주의 사랑 찬양 아리라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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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